잠깐 물고기예요. 네. 내가 볼게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움직여. 움직여. 조금만요. 자 로봇 물고기. 얼가니오즈 마지막 기호 8번입니다. 잘 보세요. 자 본체에 배터리를 넣은 후에요. 그냥 어강 속에 집어넣습니다. 잡으세요. 자 그냥 물고기예요. 왜 갑자기 움직여 제가. 자동으로 물속에만 들어가면 작동이 됩니다. 어떤 게 진짜 물고기인지. 가참오고 싶다. 진짜 리얼하다 리얼해. 상하 좌우를 자유자재로 이동을 하죠. 진동이 되게 섬세해요. 자 원리는 바로 꼬리의 자동화된 프로그램입니다. 정교한 모습과 정작이 실제 물고기와 거의 비슷합니다. 아니 건조지가 들어가면 가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야 그러면 이 로봇 물고기는 사실 똥도 안 싸고. 물을 더럽힐 필요도 없고요. 그렇죠. 자 보세요 지효씨. 자 그냥 로봇 물고기에요. 자 지금 진짜 물고기가 있죠. 키는거 없어요. 건전지 넣고 물에 닿으면 가요. 자 이제 어떻게 봐보세요. 중시 갑니다. 오오오오오. 미래 미래 미래. 어디가. 자 보세요 움직여요. 그라스도 한번 넣어보세요. 오오오오. 아리봐. 자 보세요. 신경. 자. 건전지가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데. 왜 안가라앉냐. 오오오. 아 어떡해. 와 진짜 좋다. 자 이쪽으로 넣어볼까요. 고기들도 진짜 고기인지 알고 전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. 놀라질 않네 애들. 거꾸로 넣어볼까요. 거꾸로 한번 넣어볼까요. 거꾸로. 다시 앞으로 오죠. 거꾸로 하면. 저 옷을 보세요. 아 원래 애들 놀라질 않잖아요. 아니 근데 원래 물고기를 이렇게 넣어야죠. 자기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잖아. 물고기를 이렇게 넣어야죠. 물고기를 이렇게 넣어야죠. 아 맞아요. 자 한번 보세요. 자 한번 보세요. 어떤 게 진짜 옷입니까. 너무 예쁘죠. 야 밥 줄 필요도 없다 진짜. 예쁘다.